안녕하세요. 저는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 정신적,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이리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유산화 다이어트 챌린지 패키지를 보면 정말 우리가 몸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저는 원래 몸이 잘 붙는 체질이라서 바이오메가하고 포키노삼공하고 먹으면서 혈류수단도 빨리 잘 됐고요. 그리고 운동하는 데 시너지를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. 유산화 다이어트 어플 챌린지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매번 식단을 찍어서 올려야 되는 것, 근데 그것들을 팀과 함께 미션을 했을 때 내가 먹는 식단이 팀에게도 공유가 되니까 나 정직하게 먹어야겠다, 나 정말 건강한 걸로 챙겨 먹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챙겨 먹고 걷는 것도 더 열심히 운동하는 사진도 더 열심히 진짜 운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남기게 됐던 것 같아요. 뛰고 걷는 그 순간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그러면서 셀프 피드백도 해보고, 그래 할 수 있구나, 해낼 수 있구나, 세상이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데 나도 도전해보자 그러면서 그 결과 냈을 때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건강해졌었어요.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서 이 시대에 가장 핫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유산화가 비즈니스로 접목할 수 있게 제공해 주셔서 제가 결과를 내고 또 그 결과치를 가지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저 또한 자신 있게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고 시작하시는 분도 저를 믿고 자신 있게 따라오실 수 있어서 비즈니스에도 훨씬 더 많은 친화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다.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. 그리고 체계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인증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어플리케이션의 미션들을 확인해 보시면 그 미션을 정말 제대로만 해도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해낼 수 있더라고요. 다이어트 챌린지를 통해서 정신적으로, 신체적으로 그리고 그 외부적인 요소들이 합쳐져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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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